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의 명예와 존놈을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당하던 그 말이란 일일이 다 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죽어도 이 역사만은 반드시 남기고 불가게 편지하고 주소 있다 안 잡히면 우리 엄아이한테 좀 전해주라 나는 죽으면 나비가 될겨 너 집 갈 때 나하고 앞장서 갈 텐데 갈 때 허무하게 구니까 얼마나 설겠어 집에 오고 싶을 생각이 얼마나 나는가 봐 그냥 다 언니야 이제 고마 우리 집에 가자 고마워 저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